다음 발표는 스카이랩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게임 화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게임은 자극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화면으로 편안한 감성을 돋우는 게임이 있다면 어떨까요? 꿈속을 탐험하는 새로운 어드벤처 게임, 아폴로를 개발한 스카이랩 엔터테인먼트의 신재호 대표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카이랩의 신재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작은 게임 개발팀입니다. 그동안 아폴로라는 게임을 개발해왔고 여느 게임 개발자처럼 저희의 목표는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면에서 저희가 다른 뜻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지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표를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이게 2018년에 출시되고 나름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입니다. 저도 게임을 하는 걸 무지막지하게 좋아하지만 이 장표를 보면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그림으로 게임 산업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문화 컨텐츠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게 이 사람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게임이라는 매체의 본질적인 문제인 건지였어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77%나 되는 사람이 책을 읽어요. 85%는 영화를 보고 91%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게임이 뭔가요? 결국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처럼 컨텐츠를 전달하는 매체일 뿐입니다. 게임도 책처럼 이야기가 있고 이것을 영상으로 시각화하고 음악을 가미해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어쩌면 게임은 이용자랑 컨텐츠가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더 역동적인 컨텐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매체와 달리 다른 매체와 달리 게임이라는 것은 저의 감성을 자아내기 위안보다는 오락의 목적으로 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자층을 보면서 다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게임 자체라기보다는 그 컨텐츠의 형태나 성격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게임도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처럼 저의 감성을 자아낼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모니멘트 벨립처럼 간단한 퍼즐이지만 예술품에 가까울 수 있어요. 또는 어비스리움처럼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수족관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거나 또는 한 소녀의 이색적인 여정을 묘사한 동화책일 수도 있고요. 저희의 사업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편의 동화와 같은 뜻깊은 경험들을 게임으로 설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이 30분 동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첫 출발은 바로 아폴로입니다. 이 30분 동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러한 비전을 놓고 하나의 동화를 창작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게임이라기보다는 뜻깊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꿈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기억의 꿈이라는 곳에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탭 하나만으로도 돌아다니면서 구슬을 주고 그 속의 의미를 유추해서 아폴로와 함께 이야기를 꾸려나갑니다. 굉장히 심미적이고 어려운 조작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 하나로 돌아다니면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아폴로가 어릴 적 워성실에서 시간 관리한 기억이 널브러져 있어요. 여기에 알맞는 비닐 담긴 곳을 올려놓으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의 꿈 뿐만 아니라 색 그리고 소리의 의미를 탐구하는 꿈들을 함께 탐험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의 잠재 고객을 생각하면서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즉 게임은 안 하지만 책이나 음악이나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즉 자기의 자녀가 게임 이용하는 게 걱정되거나 아니면 함께 유의미한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부모들에게 본 게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고객층 저희가 생각했던 게 바로 교육자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교육자들도 저희의 콘텐츠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어쨌든 게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동화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탐구하는 퍼즐이고 색과 음악을 활용한 종합 예술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은 5월 말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콘텐츠 제작, 애니메이션, 미술, 그리고 디자인 분야에서 잠깐 일하고 온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배웠던 기술들과 경험들을 게임이라는 매체랑 접목시켜서 아름다운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게임 개발팀이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개발사로 성장을 하고 싶고 나아가서 다양한 감성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스튜디오가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부스에 언제든지 찾아와서 한번 사전에 게임을 체험해보시고 저희 팀원들이나 저랑 마주치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에 복잡한 게임 조작법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게임 조작법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플레이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게임을 끌려다닌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유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피드백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은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혹시 어비스리움 아까 보여드린 사례 이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탭만으로도 즐거움을 끌어낼 수 있는 컨텐츠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는 그게 사람이 기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는 또 개발자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컨텐츠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하는 저희 입장에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포츠 강태현 박상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게임,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좋아하는 유저로서 네. 게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받은 패치와 유저들의 피드백을 잘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네. 점수대도를 넣어가지고 네. 플레이어들이 지속 콘텐츠가 끝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네. 지속적으로 계속 공유를 하고 플레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유도하는 그런 퇴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게임은 콘텐츠는 되게 아름다운데 네.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의 상담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버워치를 조금 더 잘했으면 아마 오버워치 프로게이머를 했을 거예요. 배그도 굉장히 좋아하고 말씀하신 그 경쟁 시스템의 어떠한 매력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저희가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겨냥을 해서 또는 그 소비자층과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이 게임을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경쟁 시스템 같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사람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계속 엔게이지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는 아직은 저희가 첨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한 번 이용을 하고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계획 중에 하나는 시장 호응에 따라서 3개월 뒤에는 두 개의 행성 맵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패키지로 인앱 상품으로 저희가 추가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또는 가족원이랑 같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 세계를 같이 탐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게임이라서 기관에서 오신 아재들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질문 하나만 더 받겠어요. 예 가운데 짧게. 스팀 게임 무적 천지간 정지수입니다. 이게 조작을 하는데 한 번 누르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신가요?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플레이어가 땅에 가렸는데 이때 시점을 다른 손가락으로 조정해줘야 되는 거면 두 손으로 조작을 하게 되어서 조금 개인 플레이가 불편해지고 화면이 가리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주잖아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두 손가락을 동시에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또 조작을 한 번 만들어 본 이유가 굳이 두 손가락으로 동시에 사용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디아블로 같은 게임은 어떤 지점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움직이도록 게임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동을 하면서 손을 뗄 때 멈추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만약에 방향 또는 시점을 전환을 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또 다른 한 손가락으로 지점을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편하다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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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